전세계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이유와 시각들이 있는데요. 함께 짚어봅니다. 미국에서는 100년만에 폭풍이 또다시 온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175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헬즈볼라에서는 조건 없는 휴전을 거론하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세에 감당하기 힘든 게 아닌가라는 시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코로나가 안창일 때에 푸틴에게 검사 키트를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학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외국인 비자를 팔고 있다. 그러한 분위기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지 함께 오늘 시간에서 짚어옵니다.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통신문조차도 4개의 국어로 발행이 되고 있다는 내용 함께 합니다. 서울시내 간판 5개 중 1개가 외국어로서 노인들은 아예 알아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는데도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건강 꼭 이곳을 체크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삼성이 신경쓰여서 애플이 스마트폰에 있어서 이 스마트 반지라는 게 있는데요. 출시를 포기할 듯 하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모니터가 안보이면 노안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안과에 가서 꼭 이런 부분도 검사를 하셔야 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도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 시사 상식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10월 9일 수요일입니다. 한국은 한글날이라서 또 한 차례 쉬시는 날이시기도 하고요. 우리 전세계에서 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한국에 계시는 분들 아침 저녁 날씨가 상당히 기온차가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하신 분들은 독감 예방주사 준비하시고요. 환절기 감히 꼭 조심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오늘 내용도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꺼번에 모아서 짧은 시간 내에 짚어보고 상식과 시사가 조금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세계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그 이유,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세계 부동산 슈퍼사이클, 슈퍼사이클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상승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 됐다라고 영국의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지가 최근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시작됐다는 것이 근거로 제시가 됐고요. 지난달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FED가 금리를 내렸죠. 0.5%포인트 내렸습니다. 표현상으로는 이것을 빅컷이라고 단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에 대한 여파로서는 미국의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치에서 약 1.5%포인트 정도 내린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럽에서는 어떨까요? 계속 금리가 인하되고 있으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자 부담의 하락은 주택 수요를 자극하겠죠. 아무래도 집을 좀 장만해 볼까? 이전에 슬슬 집 구경 좀 하고 다녀볼까?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단기적인 요소가 생긴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매체는 선진국과 도시들의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를 예로 들고 그에 대한 이그젠프를 내놨는데요. 우선은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민자들이 유럽 쪽에서 늘어나면서 이민자들을 더 이상 받지 말아야 된다. 기존 이민자들을 내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선진국의 분위기에 있어서는 태생, 외국 태생의 인구가 대략 4%씩 매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록상으로는 가장 빠른 성장세라고 하는데요. 이민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렌트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집들과 주택가격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선진국은 이민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나라마다 반발이 여론으로서 있긴 하죠. 그렇지만 어떤가요? 전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이전보다도 더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에코노미스트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대도시로 일자리가 집중되고 있는 반면에 도심에 집을 지을 공간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회원구구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나오는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도시에서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사실 어떤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2, 3시간이 기본적으로 걸리니까요. 출근과 퇴근 시간. 이러한 새로운 교통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계에 봉착한 것도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릴 수, 끌어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이 건설되는 것을 반대하는 경향도 앞으로 집값을 밀어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산호세에서는 지난해에 건설이 허가된 주택은 불과 7천 채에 불과했으며 10년 전에 비해서 아주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대도시에서는 집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이제 레노베이션 하는 정도로 끝나는데 사람들은 대도시에 계속 오게 되고 일자리를 택해서 대도시로 왔을 때 교통의 편의성 때문에 대도시에 밀집이 되는 거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집값이 상승이 되는 거고 그에 비해서 대출 이자는 싸지고 그러니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미국에서 100년 만에 폭풍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대략 1,750억 달러의 피해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인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대급 허리케인인 밀턴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해외 순방 일정을 계속해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는 강력한 허리케인인 밀턴이 미국의 남동부의 인구 밀집 지역인 플로리다 우리 플로리다에 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여러분들의 무탈하실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부분들이 꼭 갖춰지시고 준비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현지에서는 아주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국립허리케인센터 NHC라고 합니다. 미국의 국립허리케인센터에 따르면 밀턴은 플로리다에 상륙할 때까지 매우 위험한 허리케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오늘의 플로리다 주민들이 그들의 가족과 집을 허리케인에 준비시키고 대피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강력한 허리케인 밀턴이 최악의 경우에는 1,750억 달러 약 하나로 따진다면 235조 9천억 원 정도의 피해를 몰고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약 2주 전 미국을 훑고 지나간 허리케인 헐레인이 남긴 피해 금액이 대략 110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10배가 넘는 피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에서는 허리케인이 밀턴 밀턴이라고 부르는 허리케인이 미국의 최소 500억 달러 최악의 경우는 1,750억 달러에 육박하는 대규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불러일으킨다. 라고 예상하고 있고 피해 규모는 허리케인이 어느 곳에 상륙하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고 합니다. 밀턴이 상륙해서 관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템파베이의 해안에서는 최대 4.6m의 높이의 헤일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지역을 포함한 플로리다 반도 중북부에서는 최대 460mm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러면 460mm면 46cm 그렇다면 대략 한 이만큼 되는 거죠. AP통신 등 현지 언론은 이번 허리케인이 인구 밀집지역을 지나면서 종전에 다른 허리케인들보다 큰 피해를 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망을 하고 있고요. 플로리다의 주요 시설도 속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연방재난관리청 뭔지 아시죠? FEMA FEMA F-E-M-A 저도 FEMA의 지원을 받은 적이 수십 년 전에 있었어가지고 아주 낯익은 단어인데요. 해당 지역의 기지에 200만 명분의 식사와 4천만 리터의 물을 비추겠으며 약 900명의 지원 인력을 배치했다라고 밝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꼭 무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헬스볼라에서는 조건 없는 휴전이다라는 이런 의미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세에 대해서 감당하기 힘든 게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레바논 무장정파 헬스볼라가 그간 제시해온 선결 조건을 언급하지 않은 채 휴전 협상 가능성을 거론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공세에 밀려나온 타협안이다라는 관측과 함께 휴전에 대한 기대가 자극을 받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실제 협상이 이루어질지조차 불확실하다라는 신중론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워낙 강력하죠. 지금 이란과의 위기설 가운데 헬스볼라는 배지를 하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죠. 국방부 장관이나 이쪽의 계통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거나 이런 거는 미룬 다음에 일단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위기가 생각보다는 좀 심각하다는 거죠. 헬스볼라 2인자인 나임 카쌤이라는 사람은 8일 현지 시간으로서 영상연설을 통해서 나비베리 레바논 의회의장이 휴전이라는 명목으로 이끄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고 말을 한 겁니다. 카쌤은 휴전이 성사되고 외교회장이 열리면 다른 세분 사항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같은 발언이 휴전 협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서 해석이 되면서 중동 긴장 악화에 치솟고 있는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타 통신은 카쌤의 발언이 가자지고 휴전 없이는 군사활동을 멈추지 않겠다던 기존의 입장이 변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휴전 협상에 여지를 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특히 통신은 카쌤의 이날 발언 전에도 해석불라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포착되었다며 이스라엘의 공세가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부터 그간의 교전을 하던 접경지의 레바논 남부를 넘어서 수도 베이루트 근처나 도심까지 공습의 범위를 넓혔고요. 해석불라의 거점인 레바논 남부에서 사단병력을 계속 투입하는 등 지상전을 확대해가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레바논 정치권이나 해석불라의 내부에서도 해석불라가 이스라엘의 힘에 밀려서 휴전 가능성을 타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국제정사에 관해서 또 상식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이번 내용은 또 말씀드리다 보면 공화당을 응원하시는 분들, 트럼프를 응원하시는 분들과 헤리스 부통령을 또 응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상당한 의견이 또 있으실 수 있고요. 저한테도 욕을 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외체의 내용들이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의 팬데믹이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한창일 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검사 키트를 보낸 일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이 전 세계를 강타해서 검사 키트가 귀했을 시절인 지난 2020년 트럼프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검사 장비를 비밀리에 보냈던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8일 CNN이 미국의 언론인 바브 우드워드의 신간 책을 읽은 거죠. 전쟁이라는 책, 월이라는 책을 사전에 입수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푸틴 대통령에게 미국 에버사이의 진단 장비를 보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고조에 이르던 때였는데요. 당시에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발 누구에게도 당신의 이런 것들을 나한테 보냈다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상관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푸틴 대통령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난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당신한테 화를 낼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신경 쓰지는 않아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드워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푸틴 대통령과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우드워드는 트럼프 보좌관에 따르면 트럼프가 2021년 1월 백악관을 떠난 뒤 트럼프와 푸틴 간의 여러 통화가 있었고 어쩌면 7번이나 통화를 했을 수도 있다. 라고 책에다 쓴 겁니다. 우드워드는 미국 정보당국의 수장인 에브레일 헤인스 국가정보국 국장에게 통화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그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즉각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대통령 선거 전이니까 그러겠죠. 스테븐 청 대변인은 바브 우드워드가 지어낸 이야기는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 라며 할인 서점의 소설 구석에 속하거나 화장지로 쓰이는 책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 궁도 이건 사실이 아니다. 선거 전 정치 캠페인의 맥락에서 나온 전형적인 가짜 이야기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이 가짜 얘기를 한 걸까요? 아니면 두 대통령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현재 민감하니까 입을 막고자 하는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매체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연일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들은 돈 벌기 위해서 외국인 비자를 팔고 있다라는 그러한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가에서 외국인 고숙년 근로자를 상대로 한 취업비자 장사가 늘고 있다. 일종의 가짜 학위를 위해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업을 등록하고 이민법의 허점을 활용하려는 외국인의 주머니를 노리는 상술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대학 중에 수십 곳이 연방학습 현장실습 규칙을 활용해서 이 커리큘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대부분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1년 중에 몇 차례만 직접 출석을 하면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고 설명한 겁니다. 커리큘럼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 대부분은 미국에서 취업할 때 꼭 필요한 전문직 취업비자 H1B죠. 이것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이라고 합니다. H1B 비자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단기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비자죠. 이 비자의 체류 허가 기간이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다시 심사를 통해서 3년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최고 6년까지 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1B의 신규 발급뿐만이 아니라 재심사 통과도 쉽지 않은 게 지금의 현실이죠. 회사들이 서포트를 잘 안 하고요. 지난해에 이 비자 신청자 수가 44만 6천명에 달았으나 승인된 사람은 8만 5천명의 비자 승인만 받았다고 합니다. 본론버거 통신은 최근에 교육부 데이터를 인용해서 미국의 대학원에서 그리고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커리큘럼인 데이 원 CPT 과정을 등록한 외국인 학생 수가 2022년 가을 기준 2만 4천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보도한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왜 재무가학은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느냐? 돈 얘기죠. 돈 얘기.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2년간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헤리스버그 대학교는 이러한 커리큘럼으로 막대한 자금을 벌어들여서 새 건물을 짓거나 아예 다른 지역의 캠퍼스를 개설하는 등 대학의 몸짓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의 등록비가 수업료가 엄청 비싸다는 소리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커리큘럼이 진행되는 2년 중에서 H1 비자를 받아서 중퇴하는 학생도 덜어 발생한다고 합니다. H1 비자를 못 받는 사람들이 그 비자를 활용하는 거고 그 비자를 활용하는 동안에 H1 비자를 다시 어플라이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중도의 공부를 포기한다는 거죠. 2017년 헤리스버그가 내놓은 데이터를 보면 10여 년 전 등록을 한 외국인의 학생 중에서 H1 비자를 받고 나서 중퇴한 비율이 절반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수업료가 대략 1년에 4만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한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초등학생을 손자 손주들을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으로도 손주들을 통해서 학교의 분위기를 듣거나 자녀분들의 학부모죠. 자녀분들을 통해서 듣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지금 한국의 초등학교의 정문 앞에 가면 특히 서울 외곽 지역은 더 그렇죠. 한국 학생들이 몇 안 보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누가 나오느냐 그러실 텐데 대부분 다른 나라의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외국인 자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거의 볼 수가 없고 가정통신문으로 나가는 게 대략 요즘에 4개국어로 나간다는 겁니다. 심각한 소리죠. 외국인이 많아서 심각하다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한국 애들이 없다라는 게 심각한 거죠. 한국 내 거주 외국인이 빠르게 늘면서 학교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 중, 고등학교 이주 배경 학생의 수는 무려 19만 3,814명으로서 10년 전인 2014년에 6만 7,806명과 비교를 해서 무려 185%를 늘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에 전체 초, 중, 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633만 3,617명에서 518만 6,141명으로 100만 명 이상 줄어든 것과는 대비가 된다는 겁니다. 전체 취약의 아동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 배경 학생이 증가하는 것이어서 변화의 속도는 배가 되는 겁니다. 거꾸로 역행을 하는 거죠. 이주 배경 학생이라는 것은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적이 있는 학생을 뜻하는 말로써 다문화 학생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교육부는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제거하고 표용과 통합을 위해서 다문화 학생에서 이주 배경 학생으로 용어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전교생 10명 중에서 3명이 이주 배경 학생인 학교도 급격히 늘고 있고요. 학교 교육개발원, 윤현희 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 혁신방안 이것에 따르면 작년에 이주 배경 학생이 전교생의 30% 이상인 초중고등학교가 전체 학교 11,819곳에 2.96%, 약 350곳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5년 전에는 전국의 250교 학교에서 40%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455명 가운데 이주 배경 학생이 444명, 부려 97.6%에 달했습니다. 거의 외국인 학교죠. 일반 한국인 가정의 자녀는 극소수인 2.4%로서 한 반에 한두 명 불과합니다. 이런 학교를 또 한국의 부모들은 안 보내려고 하겠죠. 외국인 가정의 경우 부모 출신국은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총 16개 나라에 달했고요. 서울에서도 변화의 양성은 뚜렷하다고 합니다. 올해 서울시의 초중고등학교 이주 배경 학생 수는 2만 1,282명으로서 10년 전인 2014년 만 21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455명의 학생 중에서 444명이 외국 이주 배경 학생이다. 이건 뭐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공교육이죠. 알아봤습니다.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시다 보면 점점 대한민국의 서울 시내의 간판은 화려하죠. 화려한 가운데 서울 시내 간판 중에서 요즘에 한글 간판이 점점 안 보입니다. 오늘 한글 다리를 한번 짚어볼 텐데 서울 시내 간판 5개 중에서 한 개가 외국어입니다. 아예 외국어. 노인들은 알아보기가 아예 힘듭니다. 읽기도 힘듭니다. 영어권에 살고 있었던 저도 때때로는 저게 어느 나라 말이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변형된 언어를 또 쓰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에 서울시가 조사한 간판 7795개 중에서 1651개가 외국어로만 적혀있다고 합니다. 21.2%인데요.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적은 간판은 1450개. 18.6% 뿐입니다. 외국어를 자주 접한 젊은 세대는 이용에 별 불편함을 못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이가 고령이거나 외국어에 문외한 사람들은 다르죠. 특히 노인들은 가게 외관을 한참 살펴도 도대체 뭘 하는 가게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간판도 크게 늘었습니다. 아예 중국어, 아예 일본어입니다. 식당 중에는 아예 메뉴판도 외국어로만 표기된 것도 있죠. 파스타집, 스파게티집, 우동, 돈까스 이런 거 파는 데들 말입니다. 수원시 행동동의 한 붕어빵 가게는 간판과 메뉴판을 일본어로, 영어로만 표기했습니다. 이러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죠. 7회 2가게를 방문한 한 사람은 온통 외국어라서 주문이 힘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대구 동성로의 한 일본 식당은 메뉴판의 음식 가격을 아예 일본, 엔화로만 표기해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외국어 간판을 규제하는 법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합니다. 5개의 광고물법이죠. 간판에 대한 부분은 5개의 광고물법입니다. 제5조 1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에 따르면 간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한국어 표기가 원칙이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항을 적용받은 간판은 건물 4층 이상의 높이에 설치된 간판들이라고 합니다. 이 법이 허점이 있는 거죠. 1층부터 3층 높이의 설치 간판들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어 간판을 많이 쓰고 있는 카페, 음식점, 상점은 대부분 어디 있나요? 1층에 있습니다. 게다가 간판 면적이 5제곱 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도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대부분 중소형 상점에 간판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규제 범위가 너무 작아서 법이 있으나 만한 셈입니다. 그리고 지방다치단체에서는 단속 의지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만한 간판은 언제 간판을 가서 단속합니까? 지금 인력 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차이나타운을 갔습니다. 전부 온통 광뚱어 중국어들 뿐입니다. 그리고 메뉴도 중국어뿐이고 말하는 사람도 다 중국어뿐입니다. 가서 불편하신가요? 안하신가요? 충분한 휴식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어면 저도 그런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꼭 체크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상식과 정보로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해도 피로회복이 더딘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또는 그간의 피로가 만성화돼서 혹은 체질의 문제라고 넘길 수도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 원인 불명의 피로감이 지속이 된다면 잘 들으세요. 부신기능저하증을 의심해보라고 합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부신기능저하증 부신기능에 대해서는 부신이라는 것은 좌우신장 위에 위치한 작은 기관입니다. 부신이 어디요? 신장 위에 위치한 작은 기관 이것은 이제 체내 대사작용에 필요한 호르몬을 생산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부신기능저하증이라는 것은 이러한 부신의 기능이 이상으로써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즉 코르티솔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비가 저하되면서 발생하는 병을 말한다고 합니다. 부신기능의 저하는 코르티솔, 알도스테론, 안드로겐, 카테코라민 등의 호르몬 분비장애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뭐 하나도 기억을 못할 단어죠. 그런데 그런 호르몬 장애가 생긴다. 우리 몸에 항산성이 깨지고 식욕이 감태하고 피로감을 느끼고 위장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스테로이드 투여는 인위적인 코르티솔을 분비하도록 하는데 장기간 이어질 경우에는 본래 부신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장기 노출 역시 부신이 과도한 활동으로 지쳐서 결국 재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요. 기능이 떨어진 상태로 방치할 경우에는 피로감은 물론이고 체중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고혈압이 그리고 불안과 초조, 만성투통,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각종 질환에 노출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체내에 부족한 스테로이드 제재 등을 보충하는 등의 치료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 내용을 드리면 나도 그런가? 라고 갸우뚱 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부신이라는 내 몸속의 신장 위에 위치한 작은 기관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부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보시라는 내용입니다. 삼성의 신경이 쓰여서 애플이 스마트 반지, 루잉이죠. 출시를 포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삼성의 반지 보신 적이 있으세요? 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삼성에서는 이미 출시가 됐었죠. 애플이 스마트 반지 루잉을 출시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를 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 소식에 정통한 블룸버그 마크 가먼은 애플이 스마트 루잉을 출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보도한 겁니다. 애플 워치와 스마트 루잉의 수요층이 겹쳐서 애플 워치 판매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애플 내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비싼 기능을 하죠. 반지가. 시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반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생체 리듬에 대한 앱이 좀 더 활성화되는 거죠. 마크 가먼은 스마트 루잉을 기대했던 일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소식일 수 있지만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에 스마트 루잉 관련 특허를 속속 출연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작년에 11월에는 미국의 특허청에 스마트 루잉에 적용되는 전자 시스템 특허까지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초에 스마트 루잉에는 알림을 받고 반지 표면을 눌러서 응답하는 기술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무엇보다도 삼성의 스마트 반지 갤럭시 루잉과 함께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됐으나 이 역시 성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애플이 제품 개발을 포기하면서 웨어러블의 새 카테고리로 주목을 받았던 스마트 루잉 시장 규모가 커지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외에도 샤오미는 지난 4월부터 11만원대의 스마트 루잉 한 90달러 정도 되는거죠. 블랙샤크를 판매 중이구요. 핀란드 기업 오라는 지난 3일 신제품 오라링4를 선보인 적도 있습니다. 반지의 역할 이상을 해야 되는데 애플이 진짜 포기를 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사실 애플이 출시하고 있는 위치추적, 링 이런 것들은 판매가 더디죠. 이번에 아이폰 16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좀 네거티브하죠. 여러분들이 노안이 왔다고 생각해서 스마트폰 모니터 이렇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노안이라고 생각만 하시면 안된다고 합니다. 꼭 확인하실게 또 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황반 변성, 황반 원공, 백래장 이런 것들 3개 등의 눈질환에 초기 신호일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과검진은 정기적으로 한번 검사를 한 번씩 하시는게 좋은데요. 꼭 막막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증상이 가벼워서 노안으로 착각하고 방시하면 극심한 실력 저하를 넘어서 실명까지 이룰 수 있음으로써 초기에 발견을 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노안은 노화에 따라서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초점을 조절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먼 거리와 가까운 거리의 사물을 교대로 볼 때 초점의 전환이 늦어지고 가까운 거리의 사물을 볼 때 시야가 흐려지기도 합니다. 책을 읽을 때는 눈이 피로하고 두통이 있을 수 있죠. 다만 이러한 증상에 맞는 안경을 착용하면 어느 정도는 개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안인데요. 이것에 비해서 혼동을 할 수 있는 눈질환이 바로 황반 변성과 황반 원공 백내장 등의 대표적입니다. 노안과 비교를 하면 황반 원공이나 황반 변성은 안경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력이 개선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 양쪽 시력이 비싼 경우가 많은 노안과는 달리 한쪽 눈의 시력이 현재 떨어지는 등 증상을 보인다면 황반 변성이나 황반 원공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로 근거리가 잘 안 보이는 노안과는 달리 원거리도 잘 보이지 않으면서 양쪽 시야가 전체적으로 뿌옇게 변한다면 백내장할 수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전문인을 읽게 합니다. 이 황반 변성과 황반 원공 백내장과 같은 안과 질환은 단순한 노안으로 오인되기 쉽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고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몸 중에서 안 중요한 게 있나요? 정말 안 중요한 건 없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내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비인후, 치과, 안과, 또 심장, 고혈압, 피 이런 것들이죠. 오래 살려면 늘 준비를 하는 그런 유비무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준비를 하는 그런 삶을 가져야지만 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 매일매일 편의 뉴스 속엔 새로운 이야기 그걸 놓치면 안 돼 정치와 경제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 알아야 해 그래야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 정보와 사실 뉴욕 기다린 세배 영상에 담아 세상이 주는 이야기 우리는 알아야 해 시사와 이슈 눈을 뗄 수 없어 깊이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거야 과기 발전 과기 발전 기술의 진보 어디 삶을 바꾸고 기운 변화 환경 문제 다 함께 풀어가야 해 역사의 교훈 그 안에 답이 있어 미래를 향해 나가 우리 길을 만들어가 정보와 사상 사상 뉴욕 기다린 세배 영상에 담아 세상이 주는 이야기 우리는 알아야 해 시사와 이슈 눈을 뗄 수 없어 깊이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거야 가짜 뉴스 속에 진실을 찾아 우리의 눈을 뜨고 볼 바른 길을 가 이해하고 배우고 함께 성장해 더 나은 세상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 정보와 사상 사상 뉴욕 기다린 세배 영상에 담아 세상이 주는 이야기 우리는 알아야 해 시사와 이슈 눈을 뗄 수 없어 깊이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거야 우리의 눈을 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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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눈을 뗄 수 없어